여기서 궁 한번 딱 깔아주면 애들 좋아서 죽죠 여기서 살짝 정화 아직 쓰지 말고 여기서 안녕 감히 야 런볼이 얼마나 여태까지 내가 봐준거였어 친구야 아니 저 킨드랜드 안포빙하네 내가 도망갈 줄 알고 이겼다 으악 아 진짜 이거 내가 너무 똥을 쌌는데 편집자님이 잘 편집을 해서 내가 똥을 안싸게끔 아니 솔직히 이거는 이거는 내가 못한 거니까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개발렸거든 이거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이 마스터인데 이렇게 아프게 올라가다니 아 아 아 아 이분들 뭐야 이분들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아 아 히히히 너 때렸다 와아 아이씨 자식 내 와드를 먹으면 죄다 아이씨 아 아파 아 미안 아이씨 너 때문에 질거야 되잖아 아이씨 아 노아드로 가야한다고 이걸 아 노포션으로 롱브라게 좋은판이라고요? 롱브라게 별로 좋은판은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오공도 도망갈게 있고 이 뚜벅이들이 없어요 지금 상대방이 보면 뚜벅이들이 많아야하는데 트위치 한 명 있잖아요 근데 트위치는 내가 트위치 궁을 트위치가 어디서 나올줄 알고 외치 궁을 해야되는데 너무 좀 불안해서 히히 아 미안해 오케이 살짝 빼요 레벨 2 먼저 찍었으니까 자 탑 롬블 강의 어 거의 역같은 탑 오공 상대법입니다 오공 상대법이라고 해봤자 제가 항상 제가 항상 오랜만에 보시네요 다들 탑 롬블 그랜드바스터까지 올린 탑 롬블입니다 제가 지금 미드 롬블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실겁니다 아 뭐야 오 굿 나이스 나이스 그래 내가 미드를 준 의미가 여기있지 이 오공이라고 해봤자 롬블이 이겨요 왜냐 나는 그랜드마스터 롬블이기 때문이죠 걱정하지마시고 라인을 푹푹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탑으로 라인전을 지는거 자체가 롬블로 그치에요 이레리랑 좀 다리우스 좀 가렌 이런거 좀 너프좀 해라 이 자식들아 가자 실드는 절대 안 깎여야돼 렛잉톤 w에도 렛잉톤 w 실드 깎은다는거 말이 됩니까 그게 어 아니 그래가지고 롤루가 사라진거 아니야 실드가 없어지니까 자꾸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너네 딥을 오지게 하시는데 했나요 뭐야 집에 안가 나 미쳤어 너는 미쳤어요 아니 뭔 깡으로 집을 안가 아 어 어 야 뭐가 오공이 이렇게 세냐 아 집에 보내면 안돼 집에 보내면 안돼 집에 보내면 안돼 집에 못가 아 아니 미친 제발 살려줘 안돼 아 말도 안돼 와 이거 진짜 야 이거는 제가 잘했다 이거 진짜 야 이거 너무하다 이거는 그부야 아 아 이건 죽어도 라인 믿는 라인인데 아니 아니 어떻게 몇초만에 정글 차이라고 하다니 아 역시 이 탑이 뭔가 있다 이 탑에 뭔가 있어 그 단어를 바로 오자마자 사용할 줄이야 그 단어라고 합시다 우리 그 단어라고 합시다 우리 그 단어라고 합시다 우리 안먹어 이 자식아 이거 6렙 때 무조건 필킬 나오거든 런볼 쳐 아 그만 좀 와 아 아 미쳐버린 거야 아 진짜 왜이래 미쳤나봐 계속 있었어 나 집에 갔다 온 뒤로 오 아 정글차이 야야야 아니 애들 라인좀하나 뭐하냐 그냥 궁갈거야 아용 알아서 하세요 나 이거하고 나 이거 먹을꺼 계속 그 프리징 해봐요 어디까지 프리징하나 아 아니 뭐 이거 뭐 듀오야 정글이랑 탑 듀오야 나 이거 먹을꺼야 알아서 해 가지마 가지마 응 집에 안갔어 이렇게 라인을 마음대로 약간 라인을 마이스트로처럼 어 라인을 어떻게든 관리할 수 있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마이스트로 같은 사람 괜히 깍시다 죽지 말고 여기서 물약 하나 빨고 여기서 밉시다 뭐 어쩔 수 없어요 탑 차이 아 뭐야 아니 왜 자꾸 와서 한 대씩 때리는거야 어이없는 놈아 어이없는 놈아 진상하게 아아 진짜 이길 수가 없네 저렇게 아 너무 컸다 킬 너무 많이 먹어서 아 이거 이길 줄 알았는데 궁이 조금 아쉬웠어 너무 그러니까 시간초가 너무 없었다 1초만 더 올거 없어도 되는데 화이팅 킬 아니 이 어디까지 와 어디까지 와 어디까지 와 어디까지 와 아니 어디까지 오는거야 적당히 와야지 친구 나 라인 밀고 왔어 나 줘버려 나 못싸우는데 안녕 도망가 그래 아니 뭐 바텀 싸움을 안하려나보네 바텀 애들이 샘송이다 이 자식 탐만 보더니 어? 바텀 아예 그냥 개 터졌구나 아니 근데 모르가나가 5kg 먹었네 오공갑니다 아이세이 오공감 오공갑니다 친구도 오공가요 오공간다 했다 요지 오공을 잡아줬으니까 오공간다 왜 떡어 몰라 난 클거야 너무 못꺼가지고 오공 잠시만 어차피 오공 안갈거거든 어쩔 수 없어 초반에 못 커서 지금이라도 계속 천천히 먹어야 돼요 영태를 잃을 것 같아 이거 먹어 아이씨 오로 가야되는데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 으아아아아아 안죽죠? 좋아합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공을 이렇게 딱 써주면 진짜 반가워하죠 쯔잇 너무 쿨하게 가는데 가질 수 없습니다 너무 들어가는거 에바야 아이고 아이고 오 나이스 뭐야 아니 믿고있었다고 아 믿고있었다고 됐어 뭐하는 친구지? 나이스 너무 아깝다 이거 너무 부럽다 내가 일부러 좀 모아놨는데 에코틸 12킬 됐네 뭐하는거 아아 애는 이거 먹네 야 이러니까 탑차이 자꾸 벌어지잖아 원래 탑차이 없는데 정글차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가버렸네 너무 잘해버렸네 우리 정글이 미드 미드 차이 아아 아아 이게 꼭 탑신병자가 되는거 같군 진짜 탑 한번 했는데 바로 이 탑신병자의 피가 흘러들어오고 있어 원래 탑은 이렇게 하는거야 내 탓 아니야 일단 미드는 내 탓 있는데 탑할때는 없습니다 쥐가 풀 썼네 쥐 풀 썼으니까 됐어요 쥐도 풀 탑신병자의 진심 비하인드 히이이이이이이이이임 히이이이이이이 앟 앟 아 앟 짜증날ク 가자 작구 바로바로 빼주고 이런거 이렇게 들게 해주고요 잠깐 빼두다가 다시 이렇게 딱 쥐놈을 이렇게 암살해주고 여기서 이 오공도 짖어주면 행복해합니다 아 아닌 척 하지마 아니 얘는 아닌 척을 너무 뻔하게 아니 쿨타임이 13초 정도 됐는데 저걸 계속 할라하는 아닌 척을 적당히 아닌 척 탑으로 이기기 쉽지 솔직히 탑은 요즘 운빨 탑라인이 됐어요 이 뭐야 전시즌 그랜드마스터 400점 탑럼블러만 찍은 사람의 조언입니다 요즘은 캐리를 하려면 미드를 가야한다 물론 탑으로도 올라가기 쉽긴 한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미드로 올라가는거에 비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은 미드럼블를 보다는 탑럼블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더 살아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거라곤 없다 그래 궁도 궁도 아깝다 아씨 어느정도 궁이라도 좀 쏴주려고 했는데 저건 선을 선을 넣네 안전벨트를 잘 착용해야한다 그래 그것도 있지 그리고 또 갱만 그러니까 다이브만 안당하면 되거든 다이브만 어떻게 보면 피하면 나도 있다 이럴때 너 죽었죠 맞았다 맞았다 아아 아 아 아 아 에이 아 너무 아파 아.. 나 피지 왜 이렇게 세냐? 너 죽었다 ㅋㅋㅋㅋㅋ 아 이거 우리야 이거 조심해야겠는데? 오 나이스 오? 어? 크크크크크크 아 약간 탑 오랜만에 해서 이렇게 행복하냐? 나 돈 이렇게 많아 아 정말 감사합니다 뭐야 채널이랑 방송하는거 날짜 틀려? 됐다 이렇게 하고 존야 제발 존야 나와줘 아 아파요 못 받았어요 아이고 미드 갑시다 타워 깨는 게임이에요 킬 따는 사람들은 품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타넘블 캐리 어 안돼 이거 안맞네 캐리 됐죠? 타넘블 블록이 아 간단 간단하자 이 안전벨트도 매야되지만 봐봐 지금 봐봐 정글이랑 탑이랑 지금 레벨링 같아 그 잘 큰 우리팀 정글이랑 봐봐 마지막에 끝날 때 내가 보면 CS를 엄청 이렇게 잘 왔다갔다 하면서 챙긴거야 혹시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